부산 지역 6개 대학이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AI 인공지능 비대면 면접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동명대와 동서대, 동아대, 동의대, 부경대, 한국해양대 등 6개 대학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석사업단은 최근 AI 비대면 면접 컨설팅 프로그램 공동 운영 협약을 맺었습니다. 이들 6개 대학은 AI를 접목한 비대면 면접 교육 프로그램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해 7월부터 각 대학 4학년을 대상으로 AI 비대면 기반 모의 면접과 비대면 실전 면접을 실시합니다. 지원 학생은 12차례에 걸쳐 실제 면접 시 접하게 될 상황을 사전에 경험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.